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10월 진주의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항상 뒤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등의 보관과 활용 문제인데요. 올해만 해도 축제에 2천여 개의 유등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유등은 어디에 보관되고 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막을 내린 진주남강유등축제. 이번 축제에선 유등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테마별로 꾸려진 갖가지 유등이 남강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축제 기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등이지만 축제 이후면 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등의 보관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상등 150여버를 비롯해 모두 2천여 개의 유등이 축제에 쓰였는데 크기가 상당한 유등도 많다 보니 이를 보관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 유등은 축제에 맞춰 유지보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야외에서 방치되어다시피 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 축제가 끝난 뒤 유등들은 이곳 신안동 남강 둔치나 새롭게 개관한 진주남강 유등전시관, 문산읍과 정촌면 등에 위치한 유등 보관장소에 흩어져 보관됩니다. 전문인력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유등이지만 축제 때가 아니면 별다른 쓰임이 없는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유등이라는 제한된 소재의 특성상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경동 1원에 진주남강 유등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그나마 일부 유등들은 전시작품으로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개 소 주제로 약 실내에는 40여 점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등의 빛 희망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해서 열리고 있는 개관 전시이고요. 일단 진주시는 최대한 많은 유등들을 한 대 모아 보관할 수 있도록 오목내 일원의 유등 보관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나 기관에 유등을 임대하거나 유등 전시가 잘 어울리는 행사에 유등을 대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타 지자체의 행사에 저희가 유등을 임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데 저희가 유등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난강 일원에서 일부 축제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엿새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